공간 정보의 무한한 가능성이 이제 우리 손 안에서 펼쳐집니다. 수집과 기록 그리고 해석이 만들어낸 국토의 새로운 가치, 그 소중한 정보가 모여 디지털 인프라로 완성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고 앞선 기술과 효율적인 관리가 더해져 국토의 진흥화에 앞장서며 국토정보의 열린 마당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곳 국토의 가치를 더하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행복한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 함께 발맞춰 나아갈 것을 작은 이야기부터 귀기울이며 앞장서 행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부산 시민의 밝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우리는 부산광역시의회입니다.